안녕하세요. 싱크와이즈 돕는 최서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싱크와이즈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싱크와이즈,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도구인 싱크와이즈가 벌써 29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2017년 11월달에 강사 과정을 했었거든요.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싱크와이즈 29주년 할인 행사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요거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싱크와이즈 아직 모르신다 그러면 빨리 만나십시오. 빨리 빨리 만나셔 가지고 좀 생각을 자유롭게 그 다음에 시간이 여유롭게 쓰시는 그런 도구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싱크와이즈 라고 검색하시면 첫번째 나오는 웹사이트로 갔습니다. 그러면 싱크와이즈 생각을 성과로 만드는 도구라고 하면은 팝업이 바로 나오죠. 여기에서 29주년 기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본사에 제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싱크와이즈 29주년 인데요. 해년마다 할인 행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특이하게 제품 할인 플러스 교육 그리고 공모전까지 있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모전을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심테크 창립 29주년 기념 활용수기 공모전 개최부터 보겠습니다. 총 29주년 이벤트는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활용수기 공모전 입니다. 싱크와이즈 잘 쓰시는 분들은 엄청 많으시지요. 고수 많으시지요. 그래서 활용수기 공모전은 5월 15일 어제부터 해서 한 달 정도 참여 기간 모집 기간이 있고요. 요거는 총 상금이 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모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전을 보시면 응모 분야는요 전문분야 일반 분야 유망주 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어떤 전문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 무슨 교과목? 그 기술 토목 이런 쪽이시거나 또 글쓰기이시거나 이런 쪽은 전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일반 분야 하려고요. 저는 독서 쪽이니까 일반 분야 할 거고 유망주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전문분야 일반 분야 관계없이 10년 20년 뒤에 더 유망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분야는 유망주로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일반 분야로 할까 생각 중이라고 독서니까 업무 학습이니까 전문분야를 할 것도 싶기도 하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응모 방법은요. 내가 만들었던 문서 한 개와 더불어서 활용수기 또는 영상으로 만드는 건데요. 보시면 아무래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게 가산점이 있겠죠. 맵을 하나 만들어요. 저는 이러한 맵으로 이렇게 제가 활용합니다 라고 한 맵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를 수기로 설명하는 것과 영상을 설명하고 당연히 가산점은 영상이 높겠죠. 그래서 영상으로 간단히 촬영하셔서 이번에 도전해 보시겠습니다. 시상은 대상이 무려 100만 원 이고요. 와 대박. 그 다음에 어디 갔니? 그 다음 대상이 100만 원 이고요. 아 여기 있다.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130만 원, 100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이 꼭 받으시면 좋겠고 입상만 하셔도 고소비법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마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원 플러스 원 제품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자녀가 있으면 몇 프로 할인? 근데 뭐 50% 할인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단 7일간만 딱 7일간만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홍보해서 지금 몇 분이 구입하셨는데요. 싱크와이즈가 저는 그러니까 정가로 구매하셔도 정말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가로 구매하셔서 전혀 아깝지 않은데 해년마다 이렇게 할인 행사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때로 놓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1년 기다리시거나 정가로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요. 원 플러스 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싱크와이즈 기준 쓰셨던 분들 중에서 조금 쓰자 해서 반값이니까 정가인데 그래서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리더스 플랫폼 링크 포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책 먹는 여자 저한테 이걸 요청하시면 제가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래 원 플러스 원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10% 쿠폰을 드리면 10%니까 9만 원으로 원 플러스 원을 구입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19만 8천 원짜리 프로 라이센스 과정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필요하신 과정이 있다 그러면 필요하신 제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도 구매하시려나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링크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10% 할인이면 좋지요. 원 플러스 원이니까 다 챙겨 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딱 7일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주말에 바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어서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아 죄송해요. 보시면 이거는 씽크와이즈 2020 프리미엄 프로 USB 하나입니다. 이 정도 쓰셔야지 씽크와이즈 기능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 패키지 교육 패키지입니다. 교육도요. 근데 이거는 미리 구입하시고 1년 안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패키지가 아 이거 너무 어우 진짜 저는 전과 다 내고 배웠는데 아 진짜 아깝습니다. 패키지가 180만원짜리를 120만원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면 일단 지금 구입하시고요. 1년 이내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키지이냐면 씽크와이즈 저는 제 수강생들 제가 지금 씽크와이즈 오프라인 과정을 39회 진행했고요. 그러면 최소 한 기수당 7명이 왔으면 39 곱하기 7 수강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지금 6회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수강생분들께 씽크와이즈 강사 과정 하십시오. 씽크와이즈 본사 가셔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분야에서 내 스스로가 지금 전 제너럴한 거 알려드리면 내 분야에서 내가 부동산이야 약사야 강사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대표에요 또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면 그 분야에 싱크와이즈 강사 과정이 있으면 더 특화된 싱크와이즈 많이 들으면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무조건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전 강사 과정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강사 과정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1일 마스터 과정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는 1일 마스터 과정을 들으셨다 그러면 고소비법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패키지에 어떤 구성이 있냐면요 1일 마스터 과정 99,000원 PQ 플래닝 전문가 과정 이것도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들을 때 이런 거 없었는데 코칭 포함한 강의가 100만원이고요 강사 과정 77만원 총 1889,000원 1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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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과정을 듣다 보면은 강사는 어떤 거를 가르치는 티칭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가르치는 생각으로 강사 과정을 하시면 내가 쓰는 것도 좋아지고요 강의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려주기 때문에 꼭 이거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려 1년에 수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막 열변을 토했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디지털 마인드맵, 마인드 프로세싱, 싱크와이즈 강의, 책목여자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싱크와이즈를 만나면서 실행력과 아이디어가 완전 급상승했는데요 29주년 할인 행사로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첫 번째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공모전 한 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분히 보시고 다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라이벌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품 구매 1 플러스 1인데 7일 이내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하나만 구입하시면 아 어떻게 되냐면 제품사에 여쭤봤더니 한 명이 일단 구입을 해요 그러면 7일이 끝난 후에 이메일로 각각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한 분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가 신청한 결제자이면 내 거는 라이센스 바로 받으시고요 1 플러스 1의 다른 수혜자분은 쿠폰으로 간대요 그럼 그분이 쿠폰 등록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내가 지금 가입했는데 왜 안 와 7일 이후에 이메일로 라이센스 하나와 쿠폰이 가면 이 쿠폰을 다른 1 플러스 1에 하신 분께 드리고 그분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모르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메일이나 어디든 저한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물어보실 거죠 10% 할인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어떤 거를 배울 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조금 더 효과가 빠르신 거 아시죠? 물론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 만큼 이게 확 당겨지면 더 많은 퍼포먼스가 나면 10배, 100배 효과 나기 때문에 저는 교육 듣기 추천해 드리고요 강사 과정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싱크와이즈 29주년 할인 행사와 창립 기념일에 제가 축하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싱크와이즈 관련해서 제가 무료 강의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제가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너무너무 삶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할인 행사이긴 하지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